철이어 싸움으로 갔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실수했다 아 망했다 아 정신력이 흐트러졌어 어? 어? 나가셨나? 저 분도 너무 긴장하셨나보다 아 저도 긴장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수해가지고 드림잇이 15렙 물렙이잖아요 제가 실수할게 전혀 아닌데 긴장을 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렉걸리셨어요? 아 그니까 저 실수해가지고 와 저도 아 이거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렉걸리 아 렉걸리 아 렉걸리 아 렉걸리 죄송합니다 ций 아 나 왜 났어 아 이게 왜 났냐 아 아 큰일났네 아 망했다 아니 왜 자꾸 뻘그레시 나는거냐고 오오 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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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